네, 바로바로 11월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달입니다. 네, 이번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1월 17일 목요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유일한 미성년자인 신비랑 언지양이 이번에 수능을 치르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수능을 처음 보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립니다. 네, 저는 작년에 또 은어 언니랑 유주 언니가 수능을 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엄지랑 제가 수능을 보는 때가 다가오다니 정말 네,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언니들이 조금 응원을 해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응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희의 막내들이었던 귀여운 동이 막내들이었던 신비랑 엄지가 벌써 20살이 된다니 이제 수능살이요? 수능살. 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저희 신비와 엄지를 비롯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에도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화이팅! hust삐! ine, 하이! She had em 龐 founder ısı cube